태권도의 박태준 선수가 파리 올림픽 2종목 첫 번째 금메달을 향해서 순항했습니다. 박태준 선수는 오늘 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서 열린 대회 남자 58kg급 8강에서 프랑스의 라베 선수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. 생애 첫 올림픽에 출전한 박태준 선수는 지난 2월 파리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세계 랭킹 3위에 장준 선수를 제치고 파리행 티켓을 따냈습니다. 박태준 선수의 준결승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오늘 밤 11시 36분에 시작됩니다.